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냠준이 HAPPY BIRTHDAY TO YOU OOOOOOO 얼굴 좀 나아주세요 여러분들 자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우리 나중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방탄 친구들이 마침 일하는 분이 없어서 같이 KER를 갖다 줬어요 예단이 김애란이여 지민, 정국, 재원 나머지 자식들 어디 갔어요 자고있어요 자고있어? 인정 지금 필요하니까 남준 생일 축하해 여러분 생일 축하해 생일인데 같이 있네 그래도 이 조합은 오랜만인 것 같아 니 브이애이니까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근데 이 형 우리 뒤에 생일에 이결노래를 들어요 그게 사실 제목이 9월 12일이거든 우리 남준이 브이애을 위해서 어제 이제 딱 12시가 되었을 때 같이 있어서 되게 축하를 아 우리 제이홉씨가 또 가장 먼저 축하를 해줬죠 고등부에마다 12시가 된 걸 알았어요 진짜 아무도 모르고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래 나 맞아 일하고 있잖아 정말 너희들밖에 없다 네 축하한다 정구가 너밖에 없어 행복하게 보내라 딱 난데 행복하리다 너 행복하리다 자 우리 빠져들자 그래 아미 사랑하리다 아미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찐 찐 방금 다 달려왔는데 형 찐 여기 자국 뭐야 칭 자란 뭐야 형 침 닦았어요? 형 생일 노래 한번 불러줘요 형 혼자서 자 여러분들 뒤톡스 주목해 주십시오 뒤톡스 누가 여기 환불을 시켰어 누가 여기를 기다렸어 뒤톡스 마치 디톡스 생일 축하한다 노래 한번 불러줘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백장희 형님 오셨네요 우리 백장희 형님 오셨네요 생일 노래 쳐주실 수 있지 않아요?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잘한다 맞나? 맞나? 맞아 시 시 짜잔 안 끝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고마워 가 얘들아 아미 여러분들 생일 축하 많이 해주세요 아미 여러분들 자 나오세요 여러분들 문을 닫아줘야 됩니다 안녕 진영 과자 챙겨가요 맛있게 먹어요 아미 보고싶어요 오케이 케이크 먹다가 좀 갖고 오고 기다려 이따 먹어요 형 정말 멕터클 하다 그죠 폭풍의 한바탕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할거 다했다는거죠 여러분 아니요 엄마 이 şu 이 감사합니다.